극과 극의 캐릭터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넷플릭스 스파이처보 액션 야차가 설경구와 박해수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스틸은 국정은 해외 비밀공작전담 블랙팀의 리더 지강인 설경구와 블랙팀 특별감찰검사 한지훈 박해수의 면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귀신 야차로 불릴 정도로 통제불능해 도무지 속을 할 수 없는 지강인은 주어진 임무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인물입니다. 설경구는 냉혹한 스파이들의 전쟁터에서 오로지 임무수행을 위해 고분군투하는 고독한 늑대 이미지를 온몸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본부에 보고되지 않은 블랙팀의 작전에 의심을 품고 끈질기게 따라붙는 특별감찰검사 한지훈 역을 맡은 박해수는 올곧고 강직한 성격의 인물을 디테일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원리원칙주의자 한지훈과 임무완술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치 않는 지강인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치열한 스파이 전쟁 한가운데서 다이나믹한 케미를 선보이겠습니다.